. 어 왜? 와 이게 거친가 보고 친건데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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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그냥 자연스럽게 병으로 가버리네이 아 진다 아 뭐야 아 제발 한 번만 이거 안 눌렀는데 아 뭐냐 그긴가 한 번만 야 또 보니 한 번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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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겼다 아 제발 져도 된다 져도 돼 베스는 져도 돼 근데 아 이거 맞는 히트처럼 보였어요 랩 때문에 아 이건 아니지 아 아 풍신함 더 쓸걸 한 번만 할 수 있다 아 아 제발 한 번만 죽냐 죽냐 아 예상하고 왠 치고 가다 했는데 아 렉 때문에 안 막혔어 아 와 진짜 눈이 좋으시다 아니 아 아니 쯧 쯧 쯧 쯧 아 아 끊겨 아 끊겨서 까맣 끊기나 홈브 잘 흘러시네 와 두번을 쓸라일 것 같아 우와 지림다 진짜 지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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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그냥 13 치자 13초 2 2 2 2 2 2 3 3 야 나는 왜 이렇게 리차오랑을 못 이기겠죠 저번에도 스트레이트로 졌는데 그 3 3 3 4 5 5 5 4 4 5 5 5 5 6 아씨 피어네 아씨 개허거지로 아 제가 에스프 캐릭을 안시켰을것 같아요 아 아 오 극기장 나옵니다 아 그냥 아 왜 나가 이거? 와 이거 어떻게 났지? 야 이건 아니자 와 이게 막히고 해세를 쓰자 아 개막 야 왜 맞아 아 흘렸네 야 아 흘렸네 아 흘렸네 아 흘렸네 아 흘렸네 잘한다 아 아 왜 응 곰이 더 맞아요 리차화랑한테 둘다 힘들어요 제가 아는 캐릭 와 아이고 아 진짜 지옥의 이즈다 진짜로 안주면 안주면 막 아 아 삑사리 아 고통스러워 아 와 진짜 한판을 못 이기겠다 리차오랑 와 너무 어렵다 아 진짜 한판을 이겨보자 뭘 그렸냐 야 이 타이밍 진짜 마법같은 타이밍 뭘까 다 알고 있다는듯이 아 덮어 있어야 되는데 오 제발 흑키자식 나옵니다 아 와 이게 지네 아 개사기 미스크가 너무 없어져 중장비 아 아 아 아 미스 제발 야 아 아 아 미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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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리고 있네 노리고 쓰는 러네 파크도 나올 것 같고 아 이렇게 나오네 아 백댁 치면은 하단 안맞고 내가 가드 할 라운드 원 파이트 미쳤다 좌종은 절대 안맞네요 신기술을 좀 깔아야되나 아 말도 안돼 와 진짜 개무섭다 슬라 너무 빠르다 무슨 잽처럼 나가요 아 뭐야 렉 아 진짜 억울하다 아 렉 걸리나 벗어 아 아 나한테는 진짜 힘들게 온 기회인데 아 진짜 억울하네 커서 뚝껑여갖고 콤보 안나가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악도 아 아 와 웨더포드하고 월바가 저 말이구나 아 저 말이구나 웨더포드하고 월바가 저 말이었네요 아 저분은 막았으면 이겼을텐데 내가 너무 성급했다 아 내가 성급했다 중간에 아 뭐야 오른발 눌렀어 억울하다 오 왜 맞아 아니 죽냐 한 번만 한 번만 아 너무 뻔했다 너무 뻔했다 아 아 너무 뻔했다 다cil 다닐 다닐 웃음 다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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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